세례성사 세례성사 세례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보통 6개월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3년이었다는 거 기억하신다면 조금 그렇게 인내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세례성사는 통상적으로 성직자가 되죠. 성직자는 주교님, 신부님, 부재님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비상시에는 예를 든다면 전쟁이나 박해로 인해서 성직자가 없는 경우 또는 성직자를 불러올 동안에 세례받을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평신도도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대세라고 얘기하죠. 정확한 영어는 비상세례입니다. 비상시에 세례를 준다. 그래서 비상세례라고 얘기하고 비상세례를 받은 사람이 다행히 다시 살아나게 되면 보충예식을 이렇게 해줘서 그래서 이제 완전한 세례가 되는 거죠.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은혜에 효과를 입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내용을 봅니다. 이 말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을 때 무슨 큰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쫙 몰려오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자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답변으로 바로 이 말을 해준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런 대답을 해줬는데 이 대답을 통해서 세례의 은혜가 무언가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세례의 은혜, 세례의 은총은 뭐냐?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죠. 이건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죠. 세례의 성사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정말로 풍성한 아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카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되찾은 아들의 비유 거기에 보면 하느님은 설사 우리가 당신을 등지고 죄에 빠져들지 않더라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내 가족, 친척, 부모라도 내게 등을 돌린다고 해도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찍 구약성서에서 이사회의 연자는 그런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회에서 49장 15절의 말씀인데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끈질긴 것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끊긴다고 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설사 인간적으로 가장 끈질긴 사랑이 끊긴다 해도 하느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런 큰 사랑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세례 성사를 받게 되면 바로 이런 하느님 정말 좋은 어머니와 같은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느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하느님의 큰 사랑은 우리 영혼 육신을 지탱해 주고 성장해 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도권에 있는 어느 보육원에서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보육원에서 안식년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전먹이부터 유치원생까지 대략 100명 내외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수녀님과 봉사자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음식과 옷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아주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주변에 봉사자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하신 일은 아이들, 어린아이들 밥 먹여주는 거예요. 왜 애들 한 살 전후의 아이들은 밥 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개들 옆에 앉아서 인내롭게 밥을 먹여주시는데 그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애들은 우리 집 손자, 선녀보다 잘 먹고 잘 입는 것 같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주 병치를 했어요. 원장 수녀님께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 수녀님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애들이 자주 아파요. 그게 안쓰러워서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런다고 부족한 사랑이 다 채워질 수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 관심, 그런 것을 받아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그런 사랑을 부모나 가족들로 받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잘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라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질 못하고 줬다 말았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의 많은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도 아버지께, 성부께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또 당신을 세 번이나 배반한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목자의 진무를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사랑, 그분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은 아주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좀 이기적인 경우가 많고 조건적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은 아주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또 변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하느님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많더라도 결코 사랑의 눈길을 거두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둬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면 내 자신이 못났다, 자책할 필요도 없고 또 낙담에 빠질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또 남들이 나를 못생겼다, 능력이 없다, 돈이 없다, 자식이 없다 또 이혼했다, 직업이 없다, 병들었다, 늙었다고 손가락질하더라도 자책하거나 낙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을 결코 내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득이 될 때, 뭔가 생산력이 있을 때, 뭔가 보기 좋을 때, 그때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느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사랑의 눈길을 거두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세례성사고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사랑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정말 건전한 자존감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성사의 은혜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베드로사들은 예수 그리시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라, 그렇게 권위를 했죠. 세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암을 받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원죄와 본죄의 모든 이런 죄를 사암을 받습니다. 원죄는 뭐냐, 최초의 인간인 아단과 하와가 하느님과 같아진다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지은 죄죠. 그 죄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기 자신을 하느님으로, 절대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런 경향이 뿌리 깊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향, 그런 흐름에 따라가서 잘못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본죄입니다. 이렇게 원죄든 본죄든 죄의 본질은 하느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그런 이기주의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암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느님은 인간이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을 불문에 붙이시고 예수님처럼 하느님 아버지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아무로 나중심적으로 살았어도 하느님께서는 불문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느님을 위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죄에 물든 묵은 인간을 버리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은 옛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현세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 넘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치십시오. 묵은 인간이 사라졌고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묵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은총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세례를 통해 풍성한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 안에서 우리의 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례의 은혜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에 따르면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오로께서 갈라티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머무르시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다정한 그런 아빠, 아버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 그런 확신을 잘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그 말씀을 인생의 진리로 깨닫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성령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떠냐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아주 용감하게 나서죠. 성경을 보면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어떤 투옥과 죽인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제로 용감하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용감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은 우리를 내 쪽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자세히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정말 용감하게 용감하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사도 파우로가 답을 주십니다. 갈라티어서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믿지 마시고 과연 그 사람이 사도 파우로가 말씀하신 그런 열매를 맺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런 열매를 드러내지 못하고 잘난 채 하거나 자주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 속에 산다면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을 받았을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의심을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 성사의 은혜는 네 번째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후에 3천 명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신도가 돼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신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빵을 떼어나누었다는 것은 바로 미사를, 성찬례를 지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고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신양생활을 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되면 미사에 참석하고 다른 성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 가르침을 듣고 빵을 나누는 예식, 바로 성찬례를 같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성사를 받으면서 신자들과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죠. 한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님의 가르침 또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음식 그리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잘 성장할 수 있죠. 교회에 속한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느님 말씀 우리가 특별히 미사 때 말씀 전례 중에 그 성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도 중요한 것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성체 성사와 다른 성사를 통해서 또 신자들 서로 간에 친교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양육되고 우리 신앙이 자라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에 우리 신앙생에 얼마나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요.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머무르시면서 신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사업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함으로써 또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축복과 구원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빌라의 성녀 대데레사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아주 이걸 아주 잘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흠이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당신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인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세례 성사의 은청은 뭐냐 인호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그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인호를 받게 됩니다. 그 인호는 뭘까 내용적으로 얘기하면 취소되지 않는 하느님의 선택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는 사람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느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거듭해도 결코 버리시지 않죠.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따끔하게 혼돈해 주시지만 버리시지 않습니다. 또 신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제자들이 순환의 시간에 당신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후에 다시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세례를 통해서 당신 자녀로 당신의 아들, 딸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등을 돌린다고 해도 하느님은 인간을 저버리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느님을 등지고 우리가 하느님을 마주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느님을 등지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눈길을 거두시지 않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등지고 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는 인호란 세례를 통한 하느님의 선택이 결코 번복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호가 각인되는 세 가지 성사 세례, 견진, 성품성사는 반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례의 은혜는 아주 풍요로운 거죠. 세례받은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또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원죄와 본죄 그 모든 사함을 받습니다. 또 성령, 하느님의 영인 그것도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우리 자신이 부족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에 속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또 하느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그런 징표로서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인호가 또 각인된다는 것이죠. 이런 세례성사의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가 자주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배 밑바닥에 밑짐이라고 부르는 일정 무게의 짐을 항상 실어뒀다고 합니다. 밑짐이 든든한 배는 풍랑이 불더라도 바로 무게중심을 잡아서 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세례성사의 은총은 배 밑짐과 같은 겁니다. 하느님이 부족한 나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 비록 내가 허물이 많고 또 죄를 짓더라도 그 눈길을 결코 거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인생 여정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맞이하는 거센 파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꿋꿋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마르틴 루터 본래 아우구스트로의 수사신부였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 교회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개혁을 주장했고 그것이 어떻게 잘못 나가는 바람에 어떤 교회로 나갔고 결국 오늘날에 개신교회가 나오게 된 건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한 면모가 있었어요. 루터는 세례성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책상에다 일하는 책상에다 나는 세례받았다는 말을 라틴말로 아직 가기는 해놨다고 그래요. 그 당시 라틴말를 많이 쓰던 시대니까 라틴말로 가기는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마음이 우울할 때 굉장히 이렇게 그야말로 디프레스 되는 거죠. 완전 쭉 가라앉을 때 정말 뭔가 의욕이 없을 때마다 나는 세례받았다는 자기가 새겨놓은 그 말을 거의 중얼거리면서 중얼중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다시 힘을 얻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루터가 세례성사를 올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됐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느님의 사랑을 결코 일치한다는 거 그걸 알았기 때문에 루터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사실 우리가 본바다에 어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성당 들어오시면서 성수를 찍고 성호를 그으시죠. 그거는 바로 세례성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례성사를 기억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수를 찍고 성호를 그을 때 아니면 성수를 찍자도 성호를 그을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또 그것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한 밑짐 그걸 간직하셔서 건전한 자존감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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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